우와 따뜻해 올 명절 선물은 스스로 해드린 탁코탄소섬유 난방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원적해선 난방으로 방안칸 셀프시공을 해보세요 전자파 걱정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생을 위해 회신하신 지친 몸을 원적해선 오일로 특별한 감동을 선물하세요 사용하는 내내 감사의 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두큰두큰한기, 노곤노곤한기, 일나기가실래 아이고 따끈따끈한기 참 좋대 피코탄소섬유 난방은 시공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셀프 난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원적해선 탄소섬유 난방 시스템이란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 시스템으로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는 복사 방식을 응용한 시스템입니다 원적해선의 파장의 형태로 공기를 가열하지 않고 인체의 체온을 먼저 상승시켜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적정 시간이 지나면서 실내 온도를 원하는 온도에 도달시켜주는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 시스템입니다 열 효율이 우수하여 난방기능 줄이고 원적해선의 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원적해선 복사율로 인한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과 유독성 중화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바닥난방용 찜질방 발열벽체 온열매트 돔사우나 온열쿠션 온열조끼 찜질 텐트 등 각종 온열제품 등에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원적해선의 복사열이 피부 깊숙히 침투해서 온몸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원적해선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의 난방문화에 우수한 골장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 발열체는 환경 친환경적인 절전형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재의 낮고 또한 원적해선 복사열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열선 방식보다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발열이 빠르고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열량이 확보되므로 좋은 화생의 위험 또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자체 전자파 기준치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를 개발 완료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더 좋게 재탄생시킨 주식회사 비코의 노력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아나울린비 그런데 유명히 주식회사 비코의 목표가 조용하시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한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더 나은 제품,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